자 ee 안녕하세요. 저는 ATG에서 이들을 맡고 있고 고S부 랩을 하는 scarce여 jakiś 안녕하십니까. 21살 박성하입니다 포 fatto 안녕하십니까 저는 ATG의 정 윤호입니다 을 맡고 있는 강유산입니다. 막내보다 더 막내 같은 송우사인 최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에이티즈의 송민 김. 저는 고우영이고요. 퍼포먼스에 맡고 있습니다. 저는 에이티즈의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조정우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 1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1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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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년 이대로 지금 8명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 저희가 올라가고 싶은 위치나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서로 멤버들한테는 짓도 많이 아는 거고 뭐... 약간 좀 아픈 멤버들도 있었지만 되게 선호를 챙겨주면서 선호하게 마무리를 했고 나이키면 돼 에이티즈 축하합니다 에이티즈, 축하드립니다 에이티즈 축하드립니다 I mean, they're singers, they're dancers, polish, you can tell they've rehearsed a lot, they look filled, they're hot, I stand, I stand. Just say the words, just say the words, take on the world, take on the world.